와 재미있겠다. 이야 오버라미. 윌댄져스가 휴대전화 사러 가기 전에 들른 곳은 어딜까요? 나 터뜨려. 유현 꿈과요. 공? 공? 이거 더블쇼크. 애들이 진짜 좋아하죠. 나 꿈과요. 재미있겠다. 우리 뭐 어떡해. 윌댄 여기 저에 가요. 여기. 앞이야. 여기 잡고 가방처럼 이거 쓰면 돼. 알았지? 아빠 윌댄 도와주세요. 그치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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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퉁퉁거리고 두어니까 재미있죠. 아가한테 가자. 아가 갈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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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 갔어요? 아가. 아가 없어졌죠. 아 혼자 내리신 거예요 지금? 나와봐. 나는 골랐어요. 아 이거 아빠가 진짜 같이 운동되겠네요. 아빠도 여기 돌아가자. 이거 한번 밀어줄게. 밀어줄 거야? 진짜? 응. 아빠 들어가. 알았어. 아빠 이거 들어가야 돼. 네. 아 이게 성인용이에요 지금? 아 매튼 오늘 하필 빨간색 입고 싶어서 곰돌이 푸 같으셔 고! 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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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작업은 니 아빠 아니겠지? 뜨거운 척이다 아빠 나와요! 아빠 나와요! 나와요! 이렇게 놀아요! 야 이거 어떡해! 어떡해! 이거 시소 아니죠? 됐다 됐다! 아유 아들들 덕분에 나오신 거예요. 큰일 날 뻔했어요. 제가 다 갑갑했어요. 아빠 살려줬어. 봄이 베이비. 봄핏. 이제 핸폰사로 가자. 휴대폰사로 간다더니 장난감 마트에는 웬일이죠? 여기도 대리점이 있나요? 가자. 아빠 나 수업할 줄 몰라. 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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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아 쓰러뜨렸어요. 아 잠깐만. 아 야 우리. 어떡해. 꼈어 꼈어. 아니 또? 이리 와봐. 앞에 좀 깨줄래? 가까이 나와. 힘! 힘! 안 되자. 힘! 으악! 으악! 잡았어요. 당겨! 잡아 당겨! 윌리엄 고생이 많아요. 윌리엄 고생이 많아요. 아빠 비워요요? 어디 가죠? 도와주세요. 도움 요청. 윌리엄 위여 위여 위여. 아빠. 아빠 아빠? 어? 아 예. 아 이게 무슨 민망한 상황이에요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예 죄송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윌리엄. 그거까지 안 해야돼. 봐봐. 잘해 그래. 핸드폰 보러 가자. 아가 어딨어? 뱅. 또 뭐 먹자? 어? 야! 야! 너 거기서 뭐해? 아 왜? 힐링하고 있어? 아 아늑해. 좋아? 한진이 여기야? 이거 사요. 야 치. 한소이 아가 아구 사요. 형 너 사라고 했어? 야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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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너 왜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? 어머 진짜 어떻게 올라갔을까요? 응. 아빠 불긴 했어. 응. 아빠 불긴 했어. 아빠 껴있어서 못 오신 거예요. 저거 어디에 또 들어갔어.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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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. 이제 본격적으로 휴대폰 사러 가는데요. 아빠 여기 핸드폰 있어? 아빠 나 핸드폰 어디 있어? 어 여기 있다. 여기 있어. 어? 여기 핸드폰이야 핸드폰. 에이. 장난감. 이거 진짜 맞아요? 아 진짜지. 이거 최신이야. 진짜 아니에요? 아유 최신이라니까. 이거 전화 돼요? 그래 누구한테 전화할래? 아 몽몽이. 몽몽이한테? 네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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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몰래. 이거 최신이야. 이거 지금. 어휴 속았어. 이거 나 핸드폰 생겼어. 여보세요? 런 런. 뭐 생겼어? 이렇게 찍혔어? 네. 어머나. 예 감사합니다. 어머 결복이 울렸어요? 뭐야? 뭐야? 저거 무슨. 4개만 사는데요? 이거 소리가 나서 그래. 한 번 더. 체크하면 안 돼? 아 이게. 뭐가 안 찍혔나요? 저거 긴장되거든요 저거 울리면. 맞아.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. 그렇죠. 어? 또 울렸어요? 예예. 아 한 명씩? 어 아빠 괜찮고요? 빌림 빌림. 또 어떤 거야? 유머차 좀 볼게요. 아 유머차에 뭐가 있나? 어? 잠깐만. 평화제 가봐. 야 너. 평화제 가세요. 어? 뭐야. 뭐야. 너 뭐 한 거야. 도망가. 도망가. 뭐 한 거야. 뭐 한 거야. 어디 있는 거야? 어머 어디서 샀나? 야. 너 아니야. 뭐 먹었나? 아가 저도 아니에요. 아니 진짜 어떻게 된 일이야? 계산대 오기 전에 그냥 장난감 이런 거 구경은 했거든요. 아휴. 아휴. 모자에. 아휴. 이게 장난친다고 모자에 넣어놓은 건데. 뭐 뺀 게 있었구만. 아휴. 아휴. 죄송합니다. 이거 이거 이는지 몰랐어요. 이거는 종종 있습니다. 아 네. 죄송합니다. 너 실수했지만. 일단 이거 조심해야 돼. 잘못하면 아까 경찰서 갈 수 있다고. 여기 아저씨 올 수도 있거든. 다음부터 한 그릇만 더 해요. 이제 알았을 거예요. 그래 형이 장난친 거예요. 예뻐요. 안 보여요. 마트 왔나 봐요. 뭐 먹고 싶어? 아, 맛있어. 맛있는 거 당연히 맛있는 거 먹어야지. 벌써 먹고 있는데요, 배. 와, 딸기 맛있어. 와우! 야, 알지? 킨즈베리. 저거는 우리 먹었잖아. 네, 아가 많이 먹었죠. 아가 많이 먹지. 어, 윌리엄 좋아하는 거 있어. 네. 감귤. 부담 없이 마시게 해주세요. 와, 슈퍼 맘 소용. 하나, 둘, 셋, 조! 야, 이거 보면 왜 이념 뽑기. 짱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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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이야, 됐다. 짝짝짝짝 귤 맛있어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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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을 저렇게 벌려 선에 주면 되잖아 이거 빼고 야 뭐야 한 짐 뭐 꺼냈어요 맛있지 아가 이야 오늘 자까지 예 베이비 동생 챙기는 데는 진짜 일등이에요 브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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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맥킹 굿. 새우튀김이 통째로 들어간 김밥과 치즈가 흘러넘치는 토스트값. 자 아빠 지금 먹어 고춧게 김 밥스 베이비스. 새우튀김이 너무 예뻐요. 윌리엄 맛있어? 아니 뭐 순식간에 없어졌어. 쇼핑은 또 더 배고프니까. 엄마가 야채보 좋아. 아유 잘 먹네. 네. 일단 손을 비우고. 새로 시작하려고. 전문가답네요. 벤틀린은 진짜 어금미 없는 게 천추의 한일 거예요 아마. 지금 앞머로. 시대야. 안녕. 안녕. 이거. 이거 지금 덩치로 그냥 그대로 튀긴 거 아니야?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알았어 알았어. 이거 빼 빼 빼 빼. 응. 그래 뱉었어. 서러워. 이뻐. 레몬해졌어. 어우. 누구 네 바쁘게 훔치는 줄 알겠다? 세우가 없어. 미안해. 미안해. 응. 우와. 와, 대단하다. 대박이다, 너. 아플까 봐, 안 먹을 때. 어? 뺏긴 거 아니야. 뭘 그렇게 째려봐. 가시 먹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마. 너무 같아요. 그렇게 먹는 친구는 너밖에 없을 거야. 치즈가 저렇게까지 들어간다고요? 치즈 루이스. 치즈 루이스. 뺀 뺀 뺀 뺀. 이건 또 뭡니까? 어머나, 어머나. 혀가 먼저 마중 나와요. 아, 이게 또 짭쪼롬한 게 또 이게. 저거 진짜 저렇게 먹어야지, 혀. 아유, 행복해요. 아유, 행복해요. 저 너 좀 주셔. 한초에 주셔도 줘요. 줄까? 어휴, 흘린다. 자, 아가한테 주스 좀 줄까? 조금만 줄게. 조금만 줄게. 알았어, 조금만 줄게. 엄마, 엄마. 얘 앞에서 너무 그렇게, 그렇게 하면 얘 지금 아프잖아, 마음이. 조금만 줘. 삐쳤어, 삐쳤어. 체념 뺀어요? 응. 아, 왔어, 왔어. 엄청 맛있잖아. 엄청 맛있잖아. 응, 알았어, 알았어. 이거지? 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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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. 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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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. 아휴, 먹을 것만 있으면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들인데. 추아, 추아, 추아. 추아, 추아. 축하해. 첫 번째 아이폰. 손에 졌어요, 이제. 봅니다. 그래, 지금. 카메라 기능이 없어. 아빠, 나 봐요. 이거 가자, 가자. 어머, 어떡해. 너 어떻게 알아? 이거 장난감이에요. 근데 이거 X폰이야. 아이들은 좋아하는 폰이야. 아빠 거짓말 할 거야. 아빠 거짓말 할 거야. 할 거짓말 할 거야. 오늘 아빠 핸드폰 찾았어요. 이거 진짜 아니야. 아빠 고발하고 있어. 핸드폰 찾아요. 진짜 핸드폰 가지려면 아직 어려. 너 밥 잘 먹고 키가 이만큼 컸을 때 아빠 진짜 핸드폰 사줄게. 예, 베이비. 예, 베이비. 우리의 익mals인유 ser time술 척 score. 음, 참, 컸. 예, 베이비.